쨈쨰 우리 니니 쌤이는 뭐하는거에요 지금? 어? 쨈쨰 뭐하는거야? 밖에 아무데서나 뒹굴어가지고 그냥 쌤이 옷이 제일 더러워 금방 더러워져 얼른 일어나 쨈쨰 얼른 일어나 자 옷이 저거 봐 뭔지 또 갈아입어야 되겠네요 아우 새카매 옷이 우리 내내 아주 좋아졌어요 어제보다는 더 훨씬 좋아졌어요 나갔다 들어갔는데 물구나무 서게 하고 엄마를 반겨주고 있네 물구나무 잘 서 배심이 좀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요즘 피곤하고 애들 산책 못 데려 나간지가 며칠 됐네 샘이 엄마 안아 너는 엄마가 안고 내려가야돼 또 혹시 몰라서 아래층으로 막 뛰어내라 아아 빨리 일어나 내일이나 목욕 시켜야지 오늘은 엄마 힘들어서 목욕 좀 못 시키겠다 깨지지 깨지지 해갖고 진짜 못 봐주겠어 아우 정말 물건이야 물건이 우리 쌤 우리 쌤 물건이야 물건 아유 참 자 이제 내려가자 엄마 안아 출출하지 이제 또 이제 출출할 시간이야 우리 쌤이 아우 저 등어리 좀 봐 등어리 시컥시커메 쌤이 옷 갈아입고 고구마 말린 거 하나씩 줄까 오늘은 딱딱하지 않은 거를 내내는 딱딱하지 않은 거를 줘야돼 고구마 좋아하는데 쨈 고구마 하나 줄까 우리 내내 죽까 하는 소리야 그냥 벌떡 안 돼 거기 있어 하나 안 돼 거기 앉아서 기다려야 돼 앉아서 앉아 옳지 기다리고 있어 엄마 고구마 갖고 와서 줄게 우리 로또는 어딨어 로또는 어디서 기다리나 로또는 어디 갔어 로또 여기 왔어 로또 엄마 고구마 하나 줄까 고구마 하나 줄게 고구마 하나 먹자 고구마 이거는 엄마 먹을려고 말랑말랑한 거 그대로 그냥 뚜짝만 말리고 맛있더라구요 이거는 엄마 거고 애들 거는 이것도 약간 말랑말랑하게 요거 하면 안 돼 저번에 두 박스를 말렸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어 요거는 좀 딱딱하네 껌같이 약간 단단하고 보자 또 요거 있네 고구마 요기는 말랑말랑한데 요거 지어야 되겠다 오늘은 간식통에다가 여기 또 먹을 거 담아 놓고 이거 좀 덜어놔야 되겠다 엄마 한번 먹어보고 지금 멍둥스레 끊어갖고 쫄깃쫄깃하면서도 엄마 아이스크림 같아 어머 먼저 달라고? 먼저 달라고? 엄마가 맛 좀 보고 싶어 음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얼음과자 같아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네 음 알았다 맛있어 음 음 음 우리 내내는 좀 딱딱해서 이거 쫄깃쫄깃하게 음 맛있어 맛있어 좀 녹여서 줘야지 기다려 기다려 로또야 엄마가 줄꺼 끓으면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시끄러 시끄러 기다려야지 기다려 기다려 로또 일로와 일로와 로또 일로와 로또 빨리와 로또 얼른가 일로와 일로와 로또야 일로와 아우 시끄러 그래 너무 좀 먹어 자 야 로또 얼른 얼른 와야지 응 얘네는 엄마가 얇게 잘라줄게 좀 기다려 아우 아우 야 거기 앉아야지 내내 앉아 앉아 얼추 넘어가 야 이렇게 잘랐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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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줄게 어어 떨어뜨렸어 내내 건데 일로와 로또야 한 번 더 먹어 아우 하나는 안돼 하나 앉아 안될 때까지 앉아 쌤이 앉아야지 주지 응 앉아서 기다려야죠 옳지 쌤이 앉았어 자 하나도 앉아 알았어 앉아 알았어 앉아 앉았어 로또도 로또 앉아 그렇지 로또 엎드려 엎드려 아우 잘했어요 딴 애들은 엎드려 잘 못해 하하하 우리 로또 아빠가 엎드려 앉아 손 좀 이런걸 시키지 말래요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 우리 우리 내내 아우 잘 쌤이 너 벌써 다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줄게 이제 너 옷부터 갈아입자 너 목욕 좀 할까 아우 꼬치꼬치 네네 조그만거 하나 더 주자 자 네네 맛있어 에이 애들 큰일났어 입맛만 버려놨어 요즘 공국만 먹였더니 사료를 안먹고 꼭 공국에 말아줘야 먹네 하하하하 어 공국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닭 한번 더 먹여야 되겠네 네네 아쉽지 우리 네네는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자 다 녹았다 이제 말랑말랑 자 하나 더 말랑말랑 하나 가지고 얇게 자른거야 이거는 이것들아 너네가 더 많이 먹은거야 너네가 네네 아이고 대드네 아이고 대드네 여기 여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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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엄마한테 대드러 누가 엄마한테 대드러 응? 이거 봐 이거 봐 물을라고 그래 이거 봐 쨈 쨈 아주 이게 대드러 엄마한테 대드러 너밖에 없어 응? 이 쨈 이것도 다 먹었어? 어? 아유 이놈의 정 때문에 내가 못살아 아주 하나만 더 줄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줄게